홍어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전남 흑산도를 떠오르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전북 군산으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홍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 군산이라고 하는데요. 홍어잡이를 하신 어민 한 분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오셨습니다. 서해 근해 연승연합회 임세종 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도 홍어잡이를 직접 하시는 거죠.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선조들은 옛날에 했는데 저희가 직접 홍어에 뛰어든 지는 2017년도요. 2017년? 그럼 그 전에는 원래 어떤 어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구를 제가 서해안대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전에는 홍어를 못 잡았냐. 어구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2017년도에 실질적인 홍어어구 개발을 해서 홍어잡이에 전문적으로 뛰어들게 됐죠. 그 며칠 전에도 홍어잡이 하러 며칠 나갔다가 또 육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제 들어왔어요. 아, 그럼 며칠이나 바다에서. 아, 지금 5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 원양어선은 아니지만 홍어잡이도 몇 날 며칠 이렇게 바다에 작업을 하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저희 선조들이 옛날에 홍어를 잡다가 포기했던 이유가 거리가 멀어요. 복지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열악해가지고 배가 행방불명이 되고 행방불명이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장비 시설도 좋고 그래서 범바다를 나가게 되면서 다시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옛날에 홍어를 군산에서도 잡았다는 얘기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군산에서는? 아, 여구가 아니고 옛날에는 배가 어선이 굉장히 노화되고 시설이 미비하니까 기상도 모르죠, 옛날에는. 그렇죠. 배가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저희 고향에 제사 날짜가 한 날짜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어잡이 하는 날이? 아, 홍어잡이 나갔다가 배가 안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바람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그날을 제사 날짜를 잡고 한 날짜에 제사 날이 보통 한 1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다 보니까 옛날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당시 홍어잡이 했던 분이 한 분이 생존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그런데 옛날에 홍어잡이를 했었는데 우리 다시 해보자. 2017년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구잡이를 하다가 홍어가 올라오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구를 잡다가. 눈에 그냥 올라올 정도로? 홍어가 올라오다가 대구는 낚시가 줄이 좀 약하고 홍어는 막 힘이 세요. 올라오다가 툭 터져 가고 가고 하는 거라고. 홍어가. 네. 홍어에 한번 신경을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의 1년에 거쳐서 어구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성이 됐는데 흑산도 방식은 2등밖에 못하잖냐.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방식 어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어구 개발은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방식이라는 게 가령 흑산도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우리는 기존 우리가 대구 잡는 방법에 낚시라든가 그 다음에 줄 이런 것을 좀 개조를 했죠. 자체적으로 기술을 잡는 방법을 개발을 하신 거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끼를 사용하고.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흑산도는 걸락이라고 그러죠. 걸락. 이게 흑산도는 투망을 해놓고 낚시를 투망을 해놓고 홍어가 지나가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망을 해놓고 한 5일에서 일주일을 놔두면은 홍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면 그런 포획 방법이고. 저희는 미끼를 끼워가지고 미끼를 투망을 하니까 투망했다가 2시간 만에 거둬요. 양망을. 이렇게 거의 홍어가 다 살아있죠. 그럼 한 번 이렇게 투망을 하시면 얼마나 이렇게 건져 올려져요? 양에? 이제 장소에 따라 틀려요. 장소에 따라 어행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1톤도 잡을 때가 있고. 없을 때는 100킬로도 못 잡을 때도 있고. 요즘이 홍어 이렇게. 시즌은 아니에요. 언제가 원래는 홍어 잡이를 하는데. 홍어가 최고 시즌에는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라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홍어 잡이 나가실 정도면 그래도 요즘 홍어가 좀 잡힌다는 얘기네요. 홍어는 1년 동안 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산업법에 금어기를 책정한 게 6월 1일부터 7월, 10월까지 금어기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을 더. 우리 협회에서는 자원을 더 보기 위해서 한 달을 더 하자 해서 금년에 5월 1일부터 했죠. 5월 1일부터 7월, 10월까지 금어기를 했죠. 금어기 풀리자마자 바다로 나가신 건데. 그 전남하고 비교하면 양이 얼마나, 어획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많이 나죠. 뭐 좀 수치로도 좀 말씀이 가능하세요? 지금 작년에 흑산도에서 홍어 어획량이 한 400톤 정도 했죠.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한 1200톤. 한 달 일찍 스톱을 했어도 1200톤 정도였어요. 기간을 좀 짧게 잡아도 그래도 뭐 3배 정도? 뭐 2배, 3배 이렇게 통계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확연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가격도 그렇게 차이 나요. 유독 이렇게 군산에 지금 홍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 흑산도 있는 홍어가 군산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홍어가 우리가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요. 수온, 기압, 그리고 바닷물은 달로 달의 영향이 제일 커요. 달의 영향? 달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보다도 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흔히 어업인들이 얘기하는 건 조금, 살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영향에 따라서 이동 경로가 거의 뚜렷하게 지금 파악이 돼가고 있어요. 남서 쪽에서 수온 따라서 올라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해서 북서 쪽으로 해서 다시 남서 쪽으로 빠지는 방. 그런 이동 경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전남 쪽에서 군산 홍어를 좀 이렇게 많이 워낙 잡히다 보니까 그쪽대로 조금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허가가 지금 흑산도도 흑산도 연회가 아니고 전국 허가를 갖고 있어요. 흑산도도 저희도 전국 허가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업 시기가 홍어가 이동 경로가 똑같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같이 조업을 하게 돼요. 흑산도 빼더라고요. 그러면 전남 흑산도 홍어, 군산 홍어 이건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판매가 흑산도 하니까 흑산도 홍어하고 우리는 군산에 하니까 군산 홍어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고기가 집히니까. 그래서 DNA 검사를 사실 군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해봤어요. DNA가 똑같은 거. 뭐 어종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DNA가 우리가 몇 번에 거쳐서 했어요. 어청도 근에서 잡힌 거, 그다음에 대청도 근에서 잡힌 거, 홍도 근에서 잡힌 걸 했는데 똑같아요. 아,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회장님도 대구 잡다가 홍어로 바꾸듯이 그럼 다른 어민분들도 홍어가 많이 눈에 띄니까 홍어잡이로 많이 바꾸신 분들도 어종을 바꾸신 분들도 좀 계시겠네요. 네. 최초에 이 홍어잡이 저희가 군산에 세 척이 시범 운영을 했죠. 세골을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아, 됐다 하니까 하지 말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2척이 됐어요. 실은 남해만 봐도 제가 일부 좀 어민분들 보면 여름에 워낙 고소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광어랄지 우럭이 이제 집단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종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서식 환경에 맞는 어종을 뭘로 바꿔야 되나 뭐 돔 얘기도 나오고요. 다근발이 또 나오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던데 군산 지역 어민들은 좀 어떻게 보면 홍어로서 그런 고민을 조금 해소로 하셨겠네요. 저희가 어종이 다양하진 않아요. 저희가 1년 동안 홍어를 잡는 게 아니고 계절 따라 대구가 나올 시즌에는 대구. 그 외에 대체 어종으로 홍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어종이 돼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 됐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홍어를 먹고 싶어도 많이 비싸기도 하고 특히 국내산은 얼마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못 먹었잖아요. 대신에 아르헨티나산이나 칠레산 이걸로 먹었는데 군산 홍어 이렇게 많이 잡히고 나서 그럼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가격은 옛날 가격 그대로인데 오히려 가격이 더 싸졌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홍보하게 된 이유도 생산자하고 유통인들하고 부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농수산물이 다 그렇듯이. 중간 과정이 맞나요? 홍어도.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일부 상인 대표들을 만났죠. 제가. 어떻게 소득 분배가 생산자가 우선시 소득 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지 않냐. 그래서 유통에서 30% 이상 마진을 나는 용납을 못 하겠다. 어떻게 지금 경매당과의 100%가 유통단계에 갈 수가 있냐. 나는 인정 못한다. 당신들이 정 그러면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오늘 10만 원이 나갔어요. 경매당가가. 1시간이 됐는데 그 센터에서 20만 원이 붙어있는 거라. 똑같은 홍어인데. 1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서 걷어올리는데 그 양반들은 10만 원짜리 갔다가 20만 원을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군산이 이래서 수산물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많이 끌어져서 많이 팔라고 해야지. 한두 마리 팔아서 하루 일당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공생 안 하면 힘들다. 생산자와 소비자와 유통단계가 맞아야지. 이게 홍보도 되고 지역 상품이 되는 것이지. 내 방식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가격은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협회에서 회원들하고 우리가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조금을 모아서 이걸 홍보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켜고요. 그러셨구나. 어찌됐든 군산 홍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출하가격,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출하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분들은 판매, 구입가가 중요하잖아요. 흑산도 홍어는 사실 비싸서 많이 먹고 싶어도 못 샀단 말이에요. 군산 홍어 판매는 요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청년을 운영을 해요. 우리가 남의 사업에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하자 해서 우리 홍어를 너네들이 해서 판매를 해. 우리가 그 대신 지원도 해주죠. 지역 청년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들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모든 가공 과정까지 홍어가 선물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한 마리를 주잖아요. 집에 가서 손을 못 대. 저도 손질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공을 해갖고 가야 돼요. 가공비까지 하면 지금 5kg짜리 같은 경우는 군산은 10만 원 비만 절대 10만 원 안 넘기려고 하죠. 10만 원에 5명이 홍어를 먹을 수 있다? 충분하죠. 군산도 홍어 먹는 문화가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 친구가 결혼했을 때도 친정집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홍어 무침을 나눠주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군산도 홍어 먹는 문화가 있는 거죠? 주로 어느 날 홍어를 좀 드셨어요? 지금 결혼식 특히. 결혼식장은 홍어가 거의 안 빠지죠. 그리고 특별한 날 한갑이랑 잔치집에 꼭 홍어가 있었고. 좋은 날 먹는 음식이 홍어. 군산에서도. 그러면 군산도 흑산도처럼 이렇게 삭혀서 먹는 문화인가요? 어떻게 주로 어떻게 드세요? 약간 호불호대로 해요. 60대 미만은 회. 그리고 고령은 삭힌 거. 그런데 회로 소비자층을 보면 한 80%는 회. 회로 홍어를. 20%는 삭힌 거. 군산에서 홍어가 많이 잡히는 만큼 이 많이 잡힌 홍어를 어디로 팔까? 팔로우를 만드는 것도 업민분들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일단은 지역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산에서 소비가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기존 보고 오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치킨 문화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치킨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통닭 그랬죠? 그냥 다양한 통닭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치킨 문화가 들어오면서 엄청 다양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원래 젊은 층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해갖고 저희가 이번 군산 수제맥주 축제 때 처음으로 동그랑땡을 만들고 나갔어요. 홍어로 만든 동그랑땡. 그런데 거기 수제맥주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전부 그것만 사가. 우리 회장님 지금 홍어접이 하시리야 또 연합회도 꾸리시리야 직접 레시피도 보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고 팔로우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홍어 좀 많이 좀 알아봐 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이거 카메라 보고 좀 군산 홍어 홍보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시간 드릴게요. 홍어 하면 군산 홍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 심지어 정치인까지 공무원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굉장한 요청을 했는데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덕분에 오늘날까지 오게 됐어요. 됐는데 어쨌든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군산 홍어가 진짜 군산 홍어가 되게 만들자. 해갖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력제 QR코드를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홍어를 전달하고 최대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먹기 쉬운 음식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공산품 같은 그런 홍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농수산물은 특히 현재 시가를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거부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인들한테 농락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QR 마크를 사용하면서 공산품까지 아 홍어 1kg 얼마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군산 홍어까지 홍보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홍어를 먹고 싶다 하실 때 군산 홍어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홍어잡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해근혜연승연합회 임세종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ewusst